33살 입장에서 21살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거 봐봐 지금 너가 21살이 아니라 너가 33살이야 그리고 지금 21살의 이성이 있어 그러면은 저는 내 동생이 만약에 21살인데 지금 33살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 남자놈을 찾아가서 진짜 한 번 만남을 가질 것 같아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뭐 후회 정말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띠동갑이 이성을 볼 때 너무 어리게 본다 확률적으로 그렇죠 좀 만만해 보일 수 있다 만만하다? 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박지원님이 유교보이와 아메리칸보이의 싸움이 시작됐다 해주셨는데 자 아메리칸보이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나이 나이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동생이 몇 살이죠? 저 94년생입니다 뛰던 건 만났대요? 네 저는 괜찮아요 서로 사랑한다면 정말입니다 제 가슴에 손을 놓고 저는 괜찮고 물론 궁금은 하겠죠 너무 나이가 많고 이러면은 그래 어떤 사람인지 듣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좀 의미 좀 의심적잖아 확률적으로 33살 남자가 21살 여자를 좋아하기는 그래 확률적으로 낫기 때문에 의심적잖아 좀 그러니까 한번 만나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나이 때문만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조금 21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조금 설레발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뭐 아무런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뭐 만나도 될지는 저는 충분히 만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주변에 띠동갑이 넘어도 연애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띠동갑이나 저보다 한 10살 어린 친구들을 방송이나 뭐 사석에서나 보잖아요 네 어때요? 어우 말을 못 걸겠어 너무 아기 같나? 너무 애가 너무 아이 같고 뭔가 당연히 귀엽죠 당연히 귀엽긴 한데 뭔가 좀 조심스러워 모든 게 내가 이 말이 이 친구한테는 좀 실수가 될 수도 있나?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오히려 나는 좀 말을 못 걸겠더라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하는 어떤 통하는 면이 있는 거야 그건 너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 맞춰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떡할래? 그런 상황이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 자 문자를 읽어볼까요? 저기요 아메리칸 보이시 문자를 한번 읽어봅시다 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895님이 원래 30대 넘으면 다 젠틀해 보이고 어른스러워 보이고 그럽니다 21살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05님이 그 나이에 안정감 있고 그런 삼촌이 괜찮게 느껴질 수 있긴 하지만 네 귀여운 꼬마 아가씨 마음 넣어도 네 또 읽어주세요 배나연님이 좋아할 수는 있죠 어른의 멋짐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사연자님의 마음을 바로 받아준다면 그 즉시 도망치세요 오오오오오오 오케이 김해희씨가 특히 20대 초반에는 또래 만나야 함 진짜로 라고 해주셨는데 예 김해희씨는 나랑 같은 유교거리다 김해희씨는 그런게 아니라 사실 전부 다가 저는 20대 초반은 무조건 20대 초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오오오 왜냐하면 20대 초반은 성인이 된지 얼마 안됐고 예 아직 가치관이 그렇게 잡혀있지 않아 성인으로서의 으흠 그때 한번 잘못된 이성에 좀 나이 많은 좀 에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쓰레기를 만나면 예 진짜 이 가치관이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게 또래 애들한테 쓰레기가 없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어 또래는 쓰레기여 봤자 또래야 아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또래의 쓰레기야 어 20년 묵은 쓰레기가 있고 얘는 묵어봤자 2년 묵은 쓰레기야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더 진한 쓰레기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